안녕하세요. 이파마스터 대표강사 김나연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매트 시퀀스의 첫 번째 동작들을 배워볼 건데요. 동작들이 기본적으로 베이직 동작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중급자들 대상으로 진행을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발을 앞으로 옆에서 봤을 때 기역자 각도를 만들어주시고 이때 스트레칭을 그냥 막연히 주저앉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어느 분은 뒤꿈치가 들리는 경우도 있고 무릎관절이나 발목관절 위험하게 오히려 장려근 스트레칭을 떨어뜨리면서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과한 움직임은 피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돌아오셔서 오히려 골반을 앞쪽으로 수평라인으로 밀어준다 생각하고 뒤에 고정되어 있는 무릎에 조금 집중을 시켜서 뒷무릎 많이 눌러보실게요. 이런 큐잉 넣어주시면 좋겠죠. 다시 돌아왔다가 숨 마시고 둘 앞쪽으로 수평라인 이때도 상체는 과하게 안녕하세요 되면 안 돼요. 다시 돌아오고 셋 좋아요. 동쪽으로 마지막 한 번만 더 가볼게요. 넷 늘어나는 느낌 나시죠? 좋아요. 천천히 그대로 원위치 여기에서 바로 우리 웜업 동작 들어갈 거예요. 뒤에 발가락 세웠죠? 일어나서 이제 런지 포지션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앞발로 뻥 차서 다리 11자로 돌아올게요. 회원님들한테 대상자한테 1.5배 정도 앞으로 성큼 발을 짚으세요 라고 지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개에서 15개 두 세트 진행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매트 중앙에서 정면 바라보고 서주실게요. 자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사이드 런지를 갈 거예요. 양손은 허리에 짚어주시고 왼발을 매트 끝에 닿는다 생각하고 무릎 구부려볼게요. 자 왼쪽 무릎만 구부려서 엉덩이 뒤로 한번 빼보세요. 자 이렇게 사이드 스텝 자 이제 왼발 차서 다시 골반 너비로 돌아올 거예요.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하는 보폭보단 1.5배 엉덩이 뒤로 빼면서 오른무릎 구부려볼게요. 다시 돌아오고 뻥 차서 한 번씩만 더 가볼게요. 엉덩이 측면과 자 뻥 차서 차렷 이때 힙 조여주시고 다시 오른무릎 구부리며 엉덩이 뒤로 다시 뻥 차서 원위치 그래서 우리가 내전근과 허벅지 엉덩이 근력을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사이드 스텝 동작도 10번에서 15번 두 세트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나란히 해서 베이직 동작 가실 거예요. 자 우리 회원들한테 분절해서 내려갈게요. 동그랗게 이러면 이제 회원님들이 좀 애매모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하는 이미지 큐잉 중에 하나는 내 몸이 김말이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하면서 턱 끝부터 우리 김밥 말 때 어떻게 돼요? 야무지게 말아야 되죠. 그 다음 엉덩이 뒤로 빠지지 않게 뒤에 벽이 있다고 상상하시면서 복부는 주먹으로 맞은 느낌 내가 내려갈 수 있는 만큼만 내려가서 숨 한번 마실게요. 내쉬며 엉덩이 안쪽으로 집어넣으면서 허리, 등, 어깨, 머리순으로 돌아올게요. 이제는 누워서 상체를 컬업하는 복부 운동 가실 건데요. 누울 때도 누우세요. 이거 굉장히 무책임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키가 커서 매트가 머리를 벗어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너무 끝에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가이드는 뒤꿈치가 매트 끝선에 닿도록 내려온 상태에서 손 앞으로 나란히 자 회원님 이제 우리 필라테스스럽게 누워볼게요. 내가 누울 수 있는 최저의 속도로 한번 천천히 허리 닿고 등 닿고 어깨 닿고 머리 닿게 누워서 손 앞으로 나란히 다리는 기역자로 들어줄게요. 다리는 기역자로 접어서 자 이때도 내가 복부의 근력이 조금 약해 그러면 무릎을 붙여서 허벅지 안쪽 내장근의 힘에 도움을 받게 하셔도 되고요. 좀 숙련자 나는 복부의 힘이 곧잘 잡힌다. 그러면 무릎을 골반 너비로 벌리셔도 괜찮아요. 자 우리가 양손으로 허벅지 뒤를 잡아서 상체를 컬업하는 동작을 먼저 할 건데 우리 AB 프렙의 프렙 동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AB 프렙에서도 또 준비 동작 하프 컬 동작을 우리 등짝은 띄우지 않고 어깨까지만 경추굴곡을 만들어 보는 동작을 가보실 거예요. 자 숨 한번 마시고 복부 힘으로 허리 먼저 누를게요. 자 그대로 내 목만 약간 커브를 만들어서 반만 올라오세요. 다시 돌아오시고 자 이때도 시선은 무릎 윗선 바라볼 거예요. 둘 그렇죠 자 옆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턱을 칵 하지 않았는지는 다시 내려갔다가 어떻게 체크하시면 좋냐면 다시 돌아오시고 올라와 볼게요. 자 해보세요. 이렇게 목소리가 정상적으로 나와야 돼요. 다시 천천히 내려와서 원위치 자 이런 식으로 내가 경추부터 커브를 만들어야 된다는 인식을 먼저 심어주신 다음에 자 손 앞으로 나란히 한번 해보시고 자 이번엔 견갑 날개뼈 위쪽까지 뛰어서 올라올 거예요. 자 그대로 올라올게요. 컬 좋아요. 천천히 돌아오실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진적인 단계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보상작용으로 반동을 쓴다든지 허리는 플랫한데 그냥 목의 힘으로만 올라오시는 케이스가 많이 보이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좀 사전 동작으로 미리 잡아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가 있어요. 하프 컬 동작 같은 경우에도 다섯 번에서 여덟 번 진행해주시면 됩니다.